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근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성적이 나온 건데요. 특히 세종시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무려 100.4%나 오르면서 전국 1위인 것은 물론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세종시의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종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2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알찬 부동산 정보를 전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SN연구원의 박용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 SN연구원의 박용일 대표입니다. 즐거운 부동산 제목처럼 즐겁고 유익하고 확실한 정보들에서 모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확실한 부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마지막 멘트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박용일 전문가님께서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 처음으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한국 SN연구원의 김주찬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부자들은 빠르게 1년 2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인지 하시고 그 길을 빠르게 가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자산상담 힘차게 도움드릴 테니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부동산 공부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김주찬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즐거운 부동산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013-336-012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즐거운 부동산의 첫 번째 시간이죠. 부동산 강의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제가 세종시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대표님께서 과거에는 정부 청사가 과천을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 청사들이 세종으로 옮겨가면서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건지 궁금한데요. 세종시 집값이 첫 분양 시에는 3억 정도 했는데 최고 고점을 찍은 것은 14억 9,015억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에 어떻게 보면 마포, 용산, 송동구 가격까지 따라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청사가 옮기고 아까 또 서울의 국책연구관이 옮겨가다 보니까 서울의 유상처럼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시로 많은 정부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게 되면서 정말 세종시가 서울의 집값을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시골이었던 데가 그쵸 정부 청사가 옮기다 보니까 사람이 이주하고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세종특별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 주변이 땅값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제가 한번 도표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시지가가 9천원이었던 게 지금은 2022년도는 200만 원까지 오르고 지금은 잠깐 다운됐는데 200만 원이면 협회당 지금 3.3을 곱하면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66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90년도에는 2만 원 정도 대된 게 지금까지 200만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로 오른 겁니다.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100배 정도 오른 사례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부 청사가 옮기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인대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일대에 공시지가만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200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 거래는 어떻게 하겠냐. 곱하기 2.5 정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60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 올랐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일대가 도시화가 되고 그 주변이 그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값 상승률도 1이고 땅값 상승률도 1이고 인구 증가율도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은 세종시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인구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는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인구는 11만 5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38만 6천 정도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율은 3.8배에서 인구 증가율 1인 겁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러면 일자리는 무엇을 뜻하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관광지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일자리가 인구입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또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까지 인구가 3.8배 정도 증가했지만 앞으로 인구 증가는 지금 38만에서 앞으로 80만까지 늘어난다 이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세종시 인구가 지금 현재는 38만 39만이지만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인구보다도 2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이거죠. 그렇게 되면 2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건 제가 아까 말한 일자리를 말했는데 산업단지 관광지 신도시 이런 일이 앞으로 어느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지를 세종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거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는 다 살 수 있게끔 주거지 다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이렇게 인구 증가가 늘어난다는 건 새로운 산업단지가 유치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신도시가 또 필요하다 이거죠. 거기에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요즘 뉴스를 살펴보니까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진무실이 세종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세종특별시로 2배 면적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청와대 용산에 있는 청와대 제1진무실 세종특별시는 제2진무실이 건립되는 겁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증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역시나 일자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단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세종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가져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주셨나요? 아 제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아 네 축하드려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입주하신 아파트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안산시 상목구 그랑시티 자이 1차 아파트에요. 아 네 좋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목구 해양사로 31 그랑시티 자이 1차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랑시티 자이 그래서 안산에서는 이제 헬리오시트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세대가 한 7600세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약돼서 모여있는데 혹시 시청자님은 목소리가 매우 밝으신데 혹시 여기 뭐 지금 결혼하셨나요? 네 이거 신혼집으로 마련해서 들어갔어요. 네 제가 뭐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그랑시티 자이란 곳에 신혼부분들이 특히나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또 뭐냐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신축에 그 다음에 대단지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또 이제 품고 있고 이제 여러보로 입지면에서도 앞에 시화호가 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 보이면 또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자 그래서 또 물가가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제일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앞으로 전망 계속 갖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앞으로 계속 호재가 있으려는지 궁금해서요. 네 혹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아파트를 조금 고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제가 좀 고점에 산 것 같아서 잘 샀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신혼부부도 그렇고 이제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제 30대 분들이 아파트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부동산 시장에 많이 참여한 게 30대 분들이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사실 고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대출금을 또 내실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근데 이 대출금을 내는 게 내 부동산이 진짜 지금 별로고 가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매달마다 돈을 내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내 아파트가 올라가고 호재가 있는 지역이야.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대출금 내는 거를 투자로 또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청자님. 근데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후자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호재가 더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호재가 뭔지 하나하나 제가 좀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랑시티 자이가 이제 기존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상권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아파트 단지들은 많은데 주변에 이제 뭐 돈 쓰고 놀고 이런 상권이 어디 있냐면은 이 안산 고잔동에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상업지인데 다들 이쪽에 나가서 돈을 쓰고 소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에서 딱히 돈을 쓰고 내가 뭐 소비를 할 곳이 없었어요. 백화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이제 아파트 자의 앞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비어있는 부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상업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바로 앞에 상업시설 있으면은 밖에까지 나갈 필요 없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훨씬 좋죠. 이거 언제 생기나요? 이게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자 그래서 이제 이 1차 2차 아파트 사람분들께서는 이 상가에 많은 기대를 또 걸고 계세요. 사실 고잔동까지 차 타고 또 자차가 없으면은 가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앞에 첫 번째로 이제 상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이제 해결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교통이 많이 불편해요. 사실 신선이 신안산선 들어보셨죠? 신안산선. 네. 그 신안산선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안산까지. 그래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신안산선이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이까지 가면 좋아요. 자이까지 가면은 이게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었는데 딱 그 전까지밖에 안 갑니다. 이 역이.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여기 내 앞까지 안 오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역이 연장시킬 지금 계획을 지금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청장님 자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넓은 공터에 이제 앞으로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세계정원 경기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이제 꽃길도 걸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정원들이 또 이제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성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이 자이가 이 사람이 세대수가 7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역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여기 바로 전역까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시에서도 그걸 알고 역을 어디 어디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자이 바로 앞에 이 자이 역 그 다음에 이 세계정원 경기 가든 이게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역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앞에 역이 생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엄청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축에 대단지에 초역세권까지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이 아파트에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점은 뭐냐. 이제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시청자님 우리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이 한양대 에리카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지금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여기 새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산에 보시면은 자이 앞에 보시면 또 여기 빈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야구장 인도 잔디 야구장인데 이 앞에 이 빈 부지들을 또 일자리와 그 다음에 공공주택 용지로 넣으려고 지금 현재 계획 그 다음에 용역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청자님 주변에 이제 일자리가 또 들어가면은 그 일자리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가까운데 신축 대단지 그래서 초역세권까지 누려보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매수 심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고점에 물리셔서 뭐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자이 아파트는 걱정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하셔도 될 아파트니까 걱정 마시고 쭉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전봉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는 신축에다가 대단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쉬웠던 점 두 가지는 상권과 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처에 새로운 상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안산선이 추가적으로 연장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을 밝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상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산 79-1 이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송산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자면 참 좋은 부동산을 가지셨다.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송산은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현재 개발 완료된 동쪽 부지이고 1단계는 완료했고 지금 남쪽 부지 2단계 여기는 지금 조성 중입니다. 3단계는 서쪽입니다. 서쪽. 그래서 1단계는 완성이 됐고 2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 3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도시가 완성이 되면 두 번째로 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소유하시고 계신 토지는 2단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도만 보셔도 이 일대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2단계에서 지금 현재 4차 산업단지 관련된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는 거죠. 이 일대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 산업에 관련된 자동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유치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인데 지금 송산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있고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비봉매송관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있으면서 동서진입도로에서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교통이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는 소사원시선에서 시작한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금 공사 중인데 이거는 지금 원래 20년의 개통 시기였는데 지금 내년 6월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시작하는 신안산선 그리고 대곡에서 소사까지 연결해서 소사에서 원시로 연결해서 어디까지 송산 그래서 송산에 연결을 한 다음에 화성을 들어서 향남을 거쳐서 장항선하고 연결하는 서해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송산은 앞으로 교통도 요지고 좋아지면서 앞으로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토지는 제가 봐도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당장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인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토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유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임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과 일자리 이슈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처의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인근의 산업단지도 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 전화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5호선 개통 전에 갭투자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네, 갭투자를 지금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데 혹시 5호선이란 말씀은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주소를... 네, 주소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남시 하남대로 784번 길 29... 아,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84번 길 29 에코타운 1단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근처에 하남시청도 보이고 역도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또 가지고 계시네요, 시청자님께서. 자,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은 바로 하남시청역 바로 초역세권.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 신장고, 중학교, 초등학교 또 이제 세 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자, 근데 혹시 이 물건을 갭 투자를 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거기 이제 5호선 개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개통되기 1년 전에 제가 그거를 사놓은 거거든요. 아, 이 하남시청역에서 이제 3호선 연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3호선이 이제 교산을 지나서 이제 강남까지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3호선 연장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더블역세권을 되면은 이제 주변이 가격이 또 상승할 것을 노리고 이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시청자님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호재가 있어도 하락장이 닥치면은 그 호재는 사실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금 대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가슴이 조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를 보유해야 될지 이제 뭐 매도해야 될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도는 사실상 2021년도 그때쯤 하셨어야지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전망을 보고 전망이 좀 괜찮은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하남시 같은 경우가 이제 강동구, 옆에 강동구랑 함께 이제 신축,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상승분이 많이 반납을 했어요, 상승분을. 그래서 뭐 25% 떨어진 곳도 있고, 30% 정도 이제 떨어진 곳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갭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큰 수익은 많이 못 보셨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보시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뭐 더블역세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이 하남신장에코타운 1단지라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너무 사랑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동네를 너무 사랑하고 이 아파트가 너무 좋고 이래서 하신 분들은 없고 어떤 분들이 좀 많으시냐면 사실 우리가 서울집 다 사고 싶잖아요. 네, 서울집을 다 사고 싶고 강남에 들어가고 싶고 강동구 들어가고 싶고 한데 사실상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한 집을 찾다 보니까 또 입지도 강동구 옆에 싹 붙어있는 이 하남 미사 쪽으로들 또 많이 갭 투자를 하러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많이들 들어가셨는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좀 미래를 살펴보자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3호선 연장 그리고 이 5호선 여기 더블역세권에 대한 이슈가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교산 신도시가 이제 큰 화두죠. 그래서 이 교산 신도시가 뭐 이제 2025년도부터 이제 공공주택부터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 강동구가 있습니다. 자, 강동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미사가 들어갈 때 강동구가 폭락을 했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미사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신축을 원합니다. 신축 신도시 들어가니까 신축에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강동구가 폭락을 했던 게 아니라 잠시 전월세 부분은 주춤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승장이 다가오면서 두 강동구랑 이제 미사 하남까지 이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들은 많아요. 이제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 교산의 신도시 들어가니까 또 우리 아파트가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판교랑 분당 시청자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당이 있는데 이제 판교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갈 때 분당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음,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분당 사람들은 판교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신축이 들어가면 자기네가 소외받으니까, 자기네는 구축이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은 어때요? 판교가 분당 집값을 같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판교야, 더 올라라, 더 올라라. 그럼 우리가 또 따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도 이 교산 신도시가 들어가면은 전월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신도시가 다 들어가고 생권, 상권이 완성이 되면은 같이 동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파는 시기는 지금은 조금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고 지금 또 매수세도 사실상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원하신다면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봤을 때 교통호재, 그 다음에 신도시 호재, 그리고 입지적으로 강동구에 싹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하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곽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강동구에 싹 붙어 있는 그런 강남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보유하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신잔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당장에 매도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호선 연장이라는 호재, 그리고 근처에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신도시가 기존의 도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연결은 저희 잠시 후에 강의가 끝나고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금리 고물가 생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부동산 강의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다음 시간 time last night. 안녕 한번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앞서 세종시의 전반적인 강점과 호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될 세종시의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세종시 인구 증가율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청와대 제2증무실이 세종특별시로 옮겨간 다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세종시 개발 계획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쪽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폭등한 지역이고 세종시 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5분의 4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유치하고 있는데 남쪽은 행정중심으로 발전이 된 지역, 북쪽은 아시다시피 산업중심과 관광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폭등한 지역이고 앞으로는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북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북부 쪽에 어떤 산단이 유치되고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게 되신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모든 일자리 분포는 북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오고 스마트 국가 산단, 여의도 많은 산업단지가 올 연말, 내년 초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유치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또 신도시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어떤 일을 유치하고 있냐면 산단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도시 지정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러게 되면 농촌이었던 도시가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가 멀리겠죠. 그러면 사람이 유입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유입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뭐였어요. 또 도시 지역이 만들어지겠죠. 그러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농촌인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교처럼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 일대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요. 당연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 주변은 가격이 토지는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산업단지 신도시 거기에 플러스 관광지가 유치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개발 계획이나 세종시 지자체에 가셔도 이런 개발 계획은 다 나오고 지도만 잘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돼도 어떠냐면 여기 대상지 그렇죠.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가 여의도 많은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고속도로 제2경부속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제2경부속도로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요. 구리에서 어디까지 세종시까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24년 6월에 개통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1년 연장이 되다 보니까 2025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발 계획들을 보시게 되면 대상지라고 나와 있는데 북쪽으로는 제가 그랬죠. 산업과 관광지와 신도시가 유치된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지를 보시게 되면 여의도 많은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산단이 들어오고 행정중심법합도시가 완성이 되는데 세종시의 단점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2경부속도로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제2경부속도로는 구리에서 세종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 진행 중인데 원래 제2경부속도로는 내년 6월에 개통했는데 1년 연장돼서 2024년 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거는 포천에서 시작을 해서 세종까지입니다. 그 차후로는 철원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제2경부속도로로에서 내년 중순경에 개통이 된다. 거기에 플러스 일자리 유치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세종 조치용 공공택지개발지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2029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연기군 공공택지개발지역. 이 일대의 일자리로 인해서 신도시가 유치된다.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은 북쪽으로는 산당과 신도시가 조성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2경부속도로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호재가 있냐면요. 세종 청주강 고속도로가 2030년까지 완성을. 여기 보시게 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세종 청주강 고속도로가 2030년까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없었던 건 제2경부속도로 세종에 건립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세종 청주강 고속도로가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은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도는 지금 현재 세종시에는 행정중심법과업체 시에는 철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종특별시 조치원이 세종시에 편입이 돼 있는데 실은 세종정부청사가 있는 쪽이 교통의 요지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교통의 요지는 조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이 그쵸 천안에서 지금 아산까지 가고 아산에서 갈라져서 어디로 오냐면 조치원으로 연결해서 청주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올해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조치원까지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4차 철도 구축망 계획을 보시게 되면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반선역에서 연결해서 정부청사를 걸려서 조치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차 후에는 보룡 모두 축제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어디 연결을 하면 조치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통의 요지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어디가 교통의 요지다? 조치원이다.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요즘 조치원이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이 되고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까지는 남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북쪽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세종시는 과연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스마트 국가 산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연서면에 연서면에 여의도 많은 산업단지가 유지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의도 면적이 한 83만평, 4만평 정도 되는데 그만한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는 올해 확정이 돼서 내년에 보상한 다음에 착공 전 단계에 와 있다. 이때 지금 투자할 시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서면 일대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이거는 확정된 단계입니다. 요즘 우리가 방송에 많이 보시게 되게 되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A, B 타당성,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하는데 그렇죠? A타를 통과하고 타당성에서 대안 윤리가 있었는데 이게 안정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줄이려면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단계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종 스마트업과 산단지는 확정이 돼서 보상 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기에 토지출입미 보상계획 공고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종의 고복, 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일대에 세종시에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이 일대에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토지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떴습니다. 이거는 세종시가 고시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자들께서는 이 신청을 해라. 그래서 고복자연공원에 세종시에서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데가 제가 두 군데를 집어들이겠는데 스마트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인 확정이 된 그 일대 연서명과 고복자연공원, 공원으로서 토지 보상계획 공고 같은 분 고복자연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라. 이 두 군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지금 현재 38만, 39만인데 지금에 살고 있는 두 배, 80만까지 인구입이 된다. 인구입이 되기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럼 일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단지 관광지단지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개발 계획이 아까 얘기했던 북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아까 했던 고복 부분들. 그러다 보면 농촌이었던 데가 판교처럼 일자리가 생기면서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늘 가서 먹고 놀 때 있는 데는 고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변화하는 곳. 이처럼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든 고복자연공원의 신도시가 선점하는 데를 먼저 정보를 접하시고 선점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세종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은 두 개의 축입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왜 세종특별시라는 명칭을 주었을까.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시다시피 과천, 정부청사가 옮기고 국책연구기관이 옮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15호까지 서울처럼 마포, 용산, 송동구까지는 따라잡았다. 그런 위상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2의 행정수도인데 지금 정권에서 대통령이 되시던 윤석열 정권에서도 행정자를 빼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처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세종특별시라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그마한 부동산이라도 세종시에 소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세종시의 지역들 쭉 짚어봤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중심으로 발전된 남부를 주목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국가산당 같은 모든 일자리 분포가 세종시의 북부지역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형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신도시도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교통이 단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교통환경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세종청주간고속도로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철도를 이용하려면 오성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주와 세종시민분들은 오성역으로 이동해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치원 일대에 지하철도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통이 지나는 지역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콕 집어주셨는데요. 두 군데를 집어주셨습니다. 고복저수지와 그리고 스마트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는 연서면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경보고속도로 편에서도 집중을 했었던 지역이죠. 우리 보시는 분들 세종시에서도 이 두 군데 지역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67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013-336-012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금리 고물가 생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